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까부지 말고 너희마 민주리는 오케이 문장 먼저 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미안하다 I'm sorry 그랬더니 괜찮아 It's ok Is가 아니고 Is가 아니고 It잖아 It S가 아니고 It It's ok It's ok 그 다음에 너 괜찮니? Are you ok? Are you ok? 그랬더니 Yes I am ok Yes I am Are you ok? Are you ok? 그랬더니 No I'm not ok No I'm not Ok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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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